애매모호한, 분명하지 않은 사업단위 간의 경계는 일부러 분명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놀랄 만한, 현저한 그것은 놀랄 만한 효율성으로 많은 일상적 화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문학, 문헌 그런 다면적인 창의성은 때때로 아동문학을 상상력이 풍부한 실험의 중심에 가져다 놓았다 적절한, 무엇하는 경향이 있는, 무엇하기 쉬운 가수는 그것의 모양 내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래 가사를 꾸미는 경향이 있다 고발하다, 비난하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 과실, 결점 잘못은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대에 있다 이주자, 철새, 이주성을 서식지 선택은 텃새들과는 대조적으로 철새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더 우월한, 우수한, 뛰어난 우월한 수행기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조점을 이동하다 방정식, 동일시 과학 방정식으로 가득 찬 수백 권의 공책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더하여 절망, 절망하다, 체념하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나를 조랑말 시장에 데려가서 조랑말 몇 마리를 시험해 보게 하셨지만 그는 늘 그것들에게서 어떤 결점을 찾아내서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셨다 следствие 나의 비 Highway 창작 assumоже 상속